신선한 소식을 신속하고 신나게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까친뉴스 2월호를 소개할 홍보정책과 홍보계획팀 신대철, 영상정보팀 신수연, 언론홍보팀 신승우입니다. 저희는 신, 드리오예요!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생겨서 땡! 이번에는 홍보정책과의 신씨들이 강서까친뉴스를 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럼 강서까친뉴스 2월호 함께 알아볼까요? 2023년 2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어? 주님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강서까친뉴스 2월호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 보고 있어요. 대철씨도 와서 같이 와요! 어? 아니,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편하게 모바일 강서까친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5, 5, 5, 5개! 모바일 강서까친뉴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강서구 공식 SNS 또는 강서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강서까친뉴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전화 바로 걸기와 SNS 공유 버튼 등을 통해 까친뉴스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와, 대박! 주님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수연씨도 운동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운동 얘기를 들으니까 혈압이... 방화보건지소로 데려가야겠어요. 방화보건지소에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기가 있거든요. 방화보건지소에는 체성분, 혈당, 스트레스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셀프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셀프존에서 자가검진하고 전문 간호사분께 상담받으세요. 저 얼른 혈압제라고 해야겠어요. 오이고구! 강서까친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나는 2월 되세요. 안녕! 저희는 친, 트리오예요! 트리오예요! 친, 트리오예요! 잘생겨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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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뉴스 2월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 보고 있어요. 강서까친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올리고 이렇게 돼요. 잘생겨서 땡!